안녕하세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빗소리관 하는 가습기를 가져왔어요. 근데 불량제품이 온건지 밑에 이게 자꾸 떨어지고 고정이 안되서 전기테이프 아시죠? 그걸로 붙여놨구요. 안에 보시면 맥스라인이라고 해서 잠시만요. 조명을 좀 킬게요. 맥스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물붙는 선이 있어요. 최대치거든요. 저만큼만 딱 부으면 돼요. 안에 이물치 같은게 살짝 묻어있는데 괜찮아. 그리고 여기는 누르가 안나오면 손가락을 누르면 뚫어지거든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열리고 여기서 문술처럼 쭉 나오면서 밑으로 흘러지는 그런 느낌이구요. 느낌이라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 용도? 그런 구조. 그런 구조로 되어있구요. 대충 단호 기억 안나봐. 그리고 스티커. 이거 인형 손 스티커 붙여놨는데 손 스티커. 이것도 소수라는 오독성 인형이 붙어있는 스티커는 얘는 앞에만 꾸며줬어요. 받을때 특수하면 물을 좀 많이 써야되기 때문에 근데 붙여놓으면 상할 것 같고 그리고 좀 쓸데가 없다 싶어가지고 충전기 한번 꽂아주고 여덟만에 부어줄게요. 대신에 이게 단점이 있어요. 우리 사랑팔방으로 띄기 때문에 탁차에다가 저는 이렇게 이게 그 옛날에 샤워가운 산거거든요. 제가 비치타월 해변가에 놀러갈때 쓰는거 색깔 물든거 봐. 아까워. 스노피인데 두껍게 깔아놓고 쓰면 우리 티저티 감자는 위험이 좀 덜하고 탁차에다 한번 넣고 쓸게요. 연결을 했구요. 보시면은 버튼이 3개가 있어요. 연결이 잘 안됐나? 여기 고장나는거 주의를 해야되더라구요. 여기다 일단 올려놓고 쓸게요. 뒤에서도 잘못하면 물이 나와. 써봐서. 모양이 되게.. 그래도 가습기인데 이게 무릎도 되거든요. 가습기 무릎도 되거든요. 요즘 같이 나오고 연활하고 틀리게. 근데 되게 예뻐요. 너 때문에 변속되는지 모르겠다. 조명이 왜 안돌아오지. 일단 두 번째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빗속이 나듯이 물이 떨어져요. 위에서. 손가락을 누르면은 거의 다 잘 나옵니다. 안 나오던 구멍에서도. 죽어도 안 나오는 구멍들이 있어서 이건 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왔었는데 고장났나 싶고 아 됐다. 한번에 앞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빗이 나옵니다. 색깔도 점점 변해요. 이렇게. 아이씨. 울기 때문에 자꾸 고장나가 봐. 됐다. 색깔이 이랬다가 점점 변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 초록? 이런 식으로. 파랑? 여기 물이 고여있는 거는 물이 안 나와. 툭툭툭툭 치면 나오던데. 이러다 고장나는 거지 뭐. 이렇게 물이 막혀있는 곳은 이렇게 놔두면 나오거나 뚫으면 나와요. 손으로 만지면. 저쪽 뒤쪽에 물이 안 나오거든요. 제가 손으로 만져서 나오게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물이 안 나오고 있어요. 손으로 톡톡 터고 건드리면은 물이 나올 거 같은데. 아니면 물이 부족할까? 가습기에? 제가 물을 많이 넣어봤는데 고장이 원인이 돼서 잘 안되더라고 오히려. 물 조금만 더 치워볼게요. 밑에 쓰레기를 무시해주세요. 물이 안 잘 안나와서 조금만 더 채워주세요. 원래 맥스 라인 넘기면 안되고 이게 분해가 잘 되는데 제가 절연 테이프를 묻혀놔가지고 용량은 사실 이만큼 가득 채운 적도 있어요. 가능하더라구요. 원래 이렇게 쓰면 안됩니다. 고장나요 여러분. 물이 안 나오길래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동에서 톡톡톡톡 쳐주면 물이 나오려나. 물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네. 원래 이렇게 있는 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뒤에 물이 안 나와서 손으로 만져서라도 나오게 해봐야지. 말 막힌 부분은 물이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어. 안되네요. 한번 해봐도. 아무튼 이렇게 빕소리가 나요. 떨어지면서 소리 되게 자연스럽고 예뻐거든요. 좋아요. 심심하게 딱 좋고. 근데 이거 겨울이라 개트면 춥더라구요. 그 세번째 연기 나오는 거. 가습기, 수증기. 그리고 세번째는 가습기에요. 수증기가 나와요. 누르면. 연기가 막 피어오는데 화면상 잘 안보이는데? 아님 또 고장이 났나? 전 좀 저렴하게 사서 그런지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지 잘 안되더라구. 좀 세게 넣어서 길게 눌러봐야되나?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왜 안될까요? 어두운 데서 봐야 잘 보이나? 물이 부족한가? 왜 이러지? 근데 어차피 가습효과는 제가 별로 기대한게 아니라서 사실 조명하고 물 부분만 되면 되긴 해요. 제 목소리때문에 저 방해가 되죠. 그만큼 힐링이 됩니다. 조용히 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리얼한 빗물 사운드죠. 아무튼 이렇게도 맘에 들어요. 물이 짜여져 있는데 이렇게. 짜여줄게. 오늘 물 안나오는거 좀 답답하다. 뒷부분을 손으로 만져서, 뚫어서 나오게 해주고 싶어요. 안나오는거 조금 나온다. 이거 만져줄게. 이게 윗부분을 뚫어볼까? 안되면? 뭐 넣을거 없나? 잠시만요. 여러분한테 수증기 나오는걸 뚫고 싶었으나 안되네요. 이거 잘못된다고. 연결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안되면은 그냥 마무리할게요. 한번 더 늦게 꺼지고 한번 더 늦게 켜지고 이런 용도거든요. 잘 안될 때는 땅땅 쳐주면 빗물 나오면서 눌러주면. 원래 되는데. 연결이 이상한가? 아무래도 물을 먹는 제품이라. 자꾸 고장나는 것 같아. 분해가 되는데. 됐다. 아닌가? 빗물을 빨아줘. 왜 안되지? 아까 잘되더니. 물기 닦아내고. 감정 안되게 조심하고. 첫번째건 잘되더니. 두번째건 말썽이네. 고장이 났어? 답답합니다.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내 속이 타요 타. 그리고 속이 끓여. 귀에 저는. 코도 들어가는데. 물기 좀 닦을게요. 그래서 안전하시고. 감정 안되게 조심해서. 다시요. 다시요. 찰라. 소리는 또 삑하고. 사통하는 소리인데. 삑하면. 왜 안되지? 답답하네. 내가 왜 소개하니까.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 그전까지 잘되더니. 내가 왜 소개하니까.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 그전까지 잘되더니. 다 갔다가. değ마는. 어떤 문자들이. 강아지와 땡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릴 때 얘가 고장난 거 마냥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도 보여드리긴 보여드렸는데 좀 아쉽네요. 아마 얘가 물을 많이 먹어갖고 전자용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어차피 말리면 잘 되거든요. 전에도 한 번 안 됐을 때 있었는데 말리고 좀 됐었어. 이렇게 해서 빗소리 나오는 힐링템, 구름 무드는 가습기 리뷰를 해봤습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어. 해포탄 떨어지는 버섯 마냥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불키면 되게 예뻐요. 아쉽지만 나중에 힐링으로다가 ASMR도 찍고 하면 되니까 오늘은 일단 여기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시켜드렸던 괜히 힘있는 모습만 보여드렸네요. 옆에는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불꽃놀이 묻어둔 곰돌이. 같이 켜놓은 분위기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 뿅!